Q. 이 시각의 눈에 감사드립니다. 저 좀 같이 볼까요? 네. 우리 그냥 같이 울까? 안 울 거야 나는. 왜? 어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이제 눈물이 막.. 언니는 말라야 되는데 눈물이 마르지라. 어 맞아요. 이게 한번 확 터지고 싶기도 한데 너무 진이 빠지게 우니까 한번 울면 안 울고 싶어. 정말 산 날 중에 이틀이 한 번 걸고 울면서 살았는 날이야. 어릴 때부터. 우울증 아닌 우울증, 조울증 아닌 조울증이 있어도 언니가 그래도 혼자 스스로 이겨내려고 그게 너무 세요. 의지가 가는. 아까워. 굉장히 아깝고 사주팔자가 언니는 일찌감치 나와서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고 내가 왼몸의 신 움직여서 남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는 사주야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싶은 사주를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평범할 수 없는 사주. 막말로 무당 찍어서 언니 전 보면 너 신이 나봤지 그러면 이 소리 들어. 매번이요. 정말. 매번 들어서. 아니 일찌감치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건데. 근데 오히려 20대 때 딱 한 번 봤거든요 신점을.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너 아직은 아니다. 뭐 나중에 40에서 50 넘어가서는 그때는 너도 피해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피할 수 있으면 30대까지는 피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지금 기반을 잡았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확 터진 것도 아니었지. 나는 솔직히 그만큼 언니가 사주팔자가 우리네 만큼 세다는 얘기예요. 또 언니가 하시는 일이 혹시 지금 밤에 일하세요? 네. 밤에. 긴방 관리도 하고 서비스 있죠. 여러 가지 언니 사주팔자는 내가 왼몸 일찍 움직여야 되는 사주팔자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만져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여줘야 되는 사주팔자예요. 지주머니도 볕는데 내가 옆에서 누가 저기한다고 퍼주는 거 좋아하고 정 많고 인정 많고. 성질은 이 꼴 저 꼴 이거 아니야. 그럼 그거 못 봐. 바락 같아. 근데 그 전까지 참는 게 너무 정의의 사도같이. 맞아요. 다 언니는 그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나한테는 금전운이 이렇게 따르진 않아. 또 금전운이 없지도 않아. 맞아요. 떨어졌던 적은 없어요. 떨어지진 않아. 떨어지진 않는데 벌어들이는 것에 만큼의 뭔가 이렇게 지킬 건 없지만 그래도 언니는 문서로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사주팔자를 갖고는 있어요.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부동산. 언니 막말로 무당집 가면은 멋진 내려라. 가물 많다. 구태라. 진짜 이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사주를 갖고 있단 말이야. 사주고 보고 나 솔직히 사주 안 적었어. 생년이 안 적었는데 띠만 적었어 띠만. 근데 그래 언니 사주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어? 막말로 지금 언니는 네. 하나하나씩 풀 숙제가 너무 많아. 그럼 정말 잘 살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진짜 대박의 사주지. 뭘 뭘 풀어야 돼요? 조상도 풀어야 되지. 언니의 가물을 풀어야 되지. 언니의 직성도 풀어야 되지. 어? 인간 고력을 굉장히 많이 겪어 왔어.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든 뒤통수를 많이 맞아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언니는 꼭 마음이 약해서 한 번 믿어보지 뭐. 이러다가 또 당하는 케이스란 말이야. 많이 겪어는 왔지만 이런 겪었던 과정들과 언니의 조상과 언니의 직성바람이랑 환란들을 다 걷어내야지.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언니는 하나하나 걷어낼 때마다 뭔가가 눈에 보이게 달라질 게 분명히 많아요. 어? 그래서 굉장히 아깝고 언니는 솔직히 사주 팔자가 내가 누구를 다 거니려야 되는 사주야. 응. 언니는 남 밑에 있을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는 대장이야. 호추만 안 달았을 뿐이야 솔직히. 응. 그래서 아깝다는 거예요. 뭐를 해도 언니는 어떤 그룹에 있든 어떤 조직체계에 있든 남 밑에 일을 해도 그 밑에 일하는 중간에 내가 대가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맞아요. 대학교 때도 그랬고 회사 때도 그랬고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응. 언니는 사주가 그렇게 달고 났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본인 직선에서 못 참아. 해내야 되는 게 있어서 응. 너무 힘들면서도 하더라고 내가 그걸 본인 직선에 못 참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왜 그러지. 또 내가 하고 말아야 빨리 편해. 응. 차라리. 그리고 본인이 누굴 보고 있으면 답답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고 응. 딱 그렇단 말이야. 내가 힘들고 마는 게 나아. 당장 내가 솔직히 볼 때는 지금 당장 힘든 거는 보이지 않아. 그냥 마음의 외로움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나이를 하나하나 먹다 보니까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 응. 건강검진 받듯이. 응. 그런 걸로 보이시는데 앞으로는 언니가 얼마나 더 잘 살 거여. 잘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언니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달라 보여줄게 보여요. 근데 그 풍도는 게 뭐예요? 뭐 구슬하는 거예요? 뭐 구슬하든 뭐 치성을 내리든 뭐 조상 대우를 해주든. 응. 그게 뭐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하든. 절에 가서? 응. 언니는 무당집을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어? 응. 진짜로. 응. 문집에서 기도드리고. 초를 키든 뭘 해서 언니가 하나씩 하나씩 봐. 절에 가도 돼요? 절에 가면 부처님이 얘기해주나. 응. 언니는 남들 거는 잘 봐. 본인 직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남들을 딱 보면은 응. 관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읽히는데 근데 본인 거는 아닌 거 같은데 하면 자빠지는. 응? 그렇단 말이야. 근데 무당들한테 가서 언니는 정말 언니는 길이 두 개라면 정말 A를 선택했으면 잘 갈 수 있었다 치면 응. B로 왔기 때문에 조금 흐트러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의 사주에 대해서 언니의 기운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 응. 그게 만신이잖아. 스님이 뭔가 영적인 그 앞날을 보시진 않잖아요. 기도를 하시는 거지. 응. 그러니까 언니는 만신집 다니면서 내 삶을 조금씩 개척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응. 궁합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로는 잘 맞아. 응. 응. 괜찮은데 언니가 얘네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언니가 생각할 때는 어 이거 아닌데 응. 아 이 새끼들 왜 자꾸 이러지 뭐 이런 느낌. 응. 그러다가 분명히 하나가 중간에 중도 하차할 길이 있어. 응. 그리고 금전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만약에 금전적으로 한다 치면 응. 언니 금전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될 거로 보여요. 아 안 그래도 할 거면 내가 거의 지분을 많이 늘 거예요. 응. 셋이 같이 할 생각은 없어요. 얘랑 하든가 쟤랑 하든가 둘 중에 한 명이라면 누가 더 나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첫 번째 2월 3일에는 약간은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철딱 손이 덮고 응. 솔직히 뒷박칠 수 있는 애야. 그리고 8월 달생은 응. 얘가 욕심이 상당히 많은 애야. 얘는 진짜 뭐 나쁜 행위라든가 응. 뭐 진짜 누구를 사기 쳐 쳐서라도 응. 어떻게든 버리려고 하는 놈이야. 열정은 분명히 애가 있어. 아 열정은 있죠. 열정은 분명히 있고 헉. 대통사 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언니는 그거라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다 했는데 본인 거는 못 읽어.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하다가 자빠진다고. 응. 근데 일적으로는 오히려 밑에 있는 애가 더 나요. 더 낫고 언니도 마음이 이쪽으로 조금 더 쓸렀을 것 같아요. 일적으로 그러는데 응. 만약에 남자로 본다면 응. 위에 사람은 어때요? 착해. 착해요? 응. 그게 다야? 그냥 착해. 의지하고 만나고 연애하고 응. 그렇군요. 밑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 남자다 하면 안 맞아. 고지를 못 꺾어요. 둘 다 부리기 때문에 안 되고 오히려 2월생은 잘 따라 놓아. 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잘 따라 하고 아이고 귀엽다. 요렇게 은 돼. 그리고 마음이 심상해 애가 약해. 응. 의지가 약해서 남자로서에 대한 뭐 생김새나 이런 걸로 매력을 느낄지 몰라도 내가 정말 이놈이 나를 벌어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밥그릇은 안 돼. 응. 그냥 연애만. 네. 뭘 근데 괜찮아요. 언니 혼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처음에 같이 저는 혼자 하고 도움을 받는 걸 하고 싶어요. 진짜 저도 동업할 생각은 별로 시작을 하셨다가 언니가 응. 내 걸로 다 응. 그런 방면으로 가시면 맞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그거 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손님은 조금 더 좋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지. 언니는 풀면 풀수록 뭔가 만약에 진짜 손님이 10명 오게 20명 오고 막 진짜 일하면 못바라. 그런 쪽으로 일하는 거는 저한테 맞아요? 괜찮아요. 아까 제가 이래서 그런 거야. 응. 보이니까 우리는. 응. 건강은 괜찮아요. 응. 언니는 건강은 항상 그냥 걸걸해요. 응. 어디가 딱히 아프다는데 맞아. 아픈 건 없어요. 걸걸은 하는데 잡음 쪽으로는 분명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응. 네. 지금 당장 뭐가 생긴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분명히 언니는 그쪽으로 문제 생긴 일이 있으니까 잡음은 좀 있었었거든요.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들었다 갔다. 들었다 갔다 해요. 응. 그럼 삼재프리는 알아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삼재프리는 삼재프리는 뭐 치성으로 하는 거예요. 뭐. 앉아서 보고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얼마에요? 그럼 비용은? 150만 원. 150만 원. 그럼 그걸 이제 3년 가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아. 3년. 차라리 일찍 오셨으면 단체로 했으면. 그러니까 단체로 할 때 지금 단체로 한 건 다 끝났어요. 어디 무당이든. 아 진짜. 입춘날. 정월대보름 안에. 단체로 하는 건 언제예요? 저는 섣달. 섣달이 뭐예요? 음역 12월이나. 아님 정월달. 뭐 이렇게. 그럼 이번엔 그냥 하고 다음 내년부터는 이렇게 단체로. 단체로 하는 거지. 그럼 그때는 훨씬 싸요? 그때는 뭐 그냥. 특기죠. 그래야 돼.